Q. 팝스 인서울 Q. 팝스 인서울 팝스 인서울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인피티입니다. 반갑습니다. Q. 팝스 인서울 굉장히 나쁜 여자 같아요. 나의 모든 걸 올인하겠다. 베팅하겠다. 강원도 아주 멋진 곡입니다. 인피틴트만의 강점형 퍼포먼스가 잘 변하는 멋진 곡입니다. 늘 많이 부탁드립니다. 백댕바라 백댕크로 백댕바라 백댕크로 백댕바라 백댕크로 언제 봐도 좀 낯선 여자 백댕바라 백댕크로 다섯 번째 미니앨범이고요. 저희가 1년 만에 발매를 한 앨범인데요. 지금 현재 저희의 음악적인 모습 그리고 저희 현재 여태까지 인피니트 많은 경험을 쌓고 지금 현재를 사랑하고 있는 인피니트의 모습을 리얼하게 담았다는 의미에서 리얼리티라는 앨범 제목을 지어봤습니다. 총 7곡이 수록되어 있는데요. 하나하나 다 좋은 곡들이 많이 들어있으니까 많이 사랑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준비하면서 준비하면서 일단 저희가 굉장히 오랜 시간 준비를 했었는데 성현 씨도 허리도 되게 안 좋고 또 호나 씨도 발목도 안 좋고 저도 어깨도 안 좋고 그리고 아픈 아픈 친구들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준비하는 동안 굉장히 걱정했어요. 활동하는 내내 또 부상 때문에 또 투혼을 벌이지 않을까 많이 걱정했었는데 그래도 여러분들이 많은 사랑해주셔서 네 값진 결과가 나온 것 같습니다. 네 1위도 하고 네 너무 좋습니다. 1위도 하고 1위도 하고 2위도 하고 2위도 하고 2위도 하고 원래 그냥 일반 뮤비를 찍을 때는 각자의 파트에서만 제스처를 하고 나머지에선 그냥 이미지를 이렇게 했었는데 360도 그런 뭐였죠? 리얼리티 노추얼 리얼리티를 찍을 때는 남의 제 파트가 아닌 남은 아니죠 남은 아니죠 내 가족 가족의 파트를 볼 때 우리 멤버의 파트를 제가 할 때도 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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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가를 제스처를 해야 되겠다고 여러분 여러분 알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저는 원래 제 파트에서만 제스처를 했었는데 상대방의 파트에서 제스처를 하려고 하니까 제가 굉장히 이렇게 낯선 부분이 없잖아 있어서 제가 낯선 여자야 효연 씨의 그런 제스처를 앞에서 하는 걸 보고 옆에서 막 한 박자 느리게 제가 막 따라서 했습니다 다각도로 촬영을 하는 거다 보니까 이제 거의 뒤도 보이고 앞도 보이고 위도 보이고 다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공간들을 좀 활용하면서 촬영을 하느라고 좀 많이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 엔터esp 사실 예상은 못했는데 일단 초보였가 오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좋았죠 일단 너무 쟁쟁한 분들이 많이 나오셔서 근데 저희 음악을 사랑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걸그룹 분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셨는데 저희 음악을 또 그... 굴브 들어주시고 사랑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인피트 음악을 봤을 때 저는 개인적으로 딜리셔스? 백 백 아 백이래 백 백이 백 백 말고요 백 백이라는 노래가 가장 잘 어울리는 느낌이 아닐까 싶습니다 돌아와줘 I want you ba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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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ack 이 노래가... 아 미안해? 감정 호소도 굉장히 잘 되고 인피트의 퍼포먼스도 보여주는 그런 방향이 있지 않을까 그런 게 있잖아 뭐 약간 좀 여러 장르의 음악을 잘 소화하면 되는 게 LG의 감정이 아닐까 싶어요 무한하게 어떤 한 가지에 중점을 두지 않고 다양한 방면으로 저희만의 시도를 할 수 있는 게 저희만의 장점인 것 같습니다 한국 여행을 가시는 분들은 데스티니라는 걸 들어보세요 저희가 뮤직비디오를 미국에서 찍었거든요 저희가... 10억 투자했어요 절대 서울 아니에요 미국이라고요 근데 딱 보면 미국인 게 티가 안 나는데 이제 저희가 미국 유니버셜 스튜디오에 가서 열심히 촬영을 하고 또 예예 고기도 많이 먹고 영어도 많이 배우면서 촬영을 했던 곳인데 혹시라도 이제 미국 여행을 안 가시더라도 미국에 관련된 미국 영화를 보신다든지 저희가 할리우드에서 찍었거든요 할리우드 영화를 보다가 갑자기 음악이 듣고 싶다 테스티니 꼭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인피니트 H의 예뻐라는 곡인데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예쁘다고 계속 칭찬을 해주면 아주 좋은 곡이고요 또 저희 인피니트 H는 호야씨랑 도문씨랑 인피니트 안의 유닛이니까 그것도 한번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곡은 김성규씨의 너여야만의 곡을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이제 작업할 때 작업할 때 만약에 노래방을 갔을 때 저도 기억 정말 마음에 드는 이성분에게 너여야만해 그럼 정말 특별하게 쓰일 수 있는 그런 노래 혹은 기념일이나 이럴 때 여자친구가 불러주시면 아주 좋은 곡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인피니트 F의 가슴이 띈다라는 한번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예쁜 너여서 가슴이 띈다 인피니트 F는 성렬씨랑 가일씨랑 성렬씨의 유인이시니까요 어떨 때 들어요 가슴이 띈다는 내가 정말 좋아할 때 조깅이나 이런거 한강에서 달리기를 하거나 운동장에서 달리기를 할 때 그럴 것 같거나 마음에 드는 이성분이 있을 때 가슴이 띄잖아요 그럴 때 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요 달리기 할 때 더 띄죠 흥분 2배 저는 개인적으로 가슴이 띄다고 들었을 때 초원에서 혼자 막 달리는 걸 상상했거든요 달리면서 듣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초원이 아니어도 좋아요 운동장에도 되고요 두 바퀴쯤 드셨을 때 숨이 갚아오른다 가슴이 띄고 있다 이럴 때 딱 들으시면 오는 것 같네요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